찾아보셔서 최석강 언제 하느냐 또 나를 그리오지 않도록 우리 최석강 왜 안 오지 지구의 지구의 나두사랑 나 지켜져 오지 미야건과 파도소리 내 맘이만 숨기고 있네요 내 맘에서 그가 알까 죄송합니다 내 맘에서 그가 알까 죄송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